여러분, 영어로 나는 간다 해보세요. I go. 쉽죠? 그럼 나는 먹는다? I eat. 나는 간다, 나는 먹는다.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? 그런데 나 갈지도 몰라. 나 가야 돼. 갈 거야. 갈지도 몰라. 가야 돼. 이런 느낌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? 바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조동사, 야나두에서는 느낌동사라고 불러요. 자, 그 느낌 제가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. 나는 간다. I go. 여기다 느낌을 넣으면 나 갈 거야. I will go. 나 갈지도 몰라. I might go. 나 가야 돼. I should go. 느낌이 변하는 게 여러분 느껴지세요? 바로 이 느낌동사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훈련하게 되면 원어민처럼 말하듯이, 말하듯이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저 따라서 느끼면서 말하듯이 훈련해 볼까요?